제 옷이 점점 나아해진다고요?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? 다 가렸습니다 가리고 다 가렸습니다 드러난 거는 배꼽 하나밖에 없어 배꼽 하나 아니 요즘에 제가 회사 출근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든요 요즘에 언더북이라고 하죠 언더북 이거 위에는 가렵고 밑에 약간 드러나는 거 나 그거 현실에서 진짜로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 아가씨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이러면서 야 저게 현실에서 입는 옷이었어? 이러면 저게 현실에서도 입고 바깥에서도 입고 돌아다니는 옷이었어? 그러면서 진짜 얼마나 놀리는지 몰라요 진짜 그거 보고 와 와 와 이러면서 와 이러면서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와 와 아 치안으로 오해받을라 이러면서 아 근데 그게 눈이 안 갈 수가 없긴 없더라고요 말했잖아요 저도 남자라고 저도 상남자라고 이런 그런 약간 노출도가 있으면 저도 모르게 일단은 눈이 가요 눈이 가 앞에서 이렇게 딱 걸어오는데 이쿠이쿠이쿠 아이쿠아이쿠 그렇게 뭐 합니다 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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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해스퍼님 취향이 왜요? 제 취향이 왜? 왜? 제 취향이 왜요? 뭐가 죄송해요? 취향 확인했습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들 바깥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의상을 입은 아가씨가 딱 지나가면 그게 눈길이 안 가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? 눈길이 안 가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? 그 여자분도 여성분도 그렇게 입었을 때 자기의 매력이 어필이 되고 그럼 하기 위해서 이게 왜 단어 선택이 안 되냐 올바른 아무튼 자기가 입었는 모습이 잘 어울리고 이쁘고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입었는 거잖아요 나는 이 옷이 정말 어울리지가 않아 이 옷은 내가 생각해도 망사스럽고 이건 왜 입고 다녀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입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고 옷을 입진 않잖아요 그 여성분도 자기가 그 옷을 입었을 때 어떠한 매력이 발산이 될 거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이쁘다는 걸 알고 그렇게 하고 이제 입었을 건데 그렇게 입었을 때 다른 사람들 그 시선이 집중이 될 거 다른 사람들 시선이 눈길이 끌릴 거를 충분히 알고 이제 입었을 건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눈이 가지 자기가 이쁜 걸 알고 입었는데 당연히 그 옷을 입었으면 이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언더브비라는 게 아직은 그거 현실에서 보면 좀 신기하긴 하잖아요 저런 옷이 다 있구나 세상에 저런 옷이 다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잖아요 음 인정합니다 오 맞죠? 인정하시죠? 응? 인정하시죠?